오랜만이다! 나의 맨유여! 치즈~~ 자 갑니다~~ 출정식! 황교 출장식 갑니다! 가자! 오 유니폼 오랜만이야! 아 유니폼 되게 오랜만이야 근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맨유 팬이긴 한데 사실 이상하게 맨유 유니폼만 입으면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유 유니폼 안 입어요 피퍼 홀라인 포에서 오 베메 패스! 나 안 해! 응 나 안 해! 나 안 해! 아 이게 꿀대? 뭐야 뭐야 야! 꼴 데려와! 짜쓰! 반장아! 형아 한 번 할래? 전화 반장 반장하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컨디션 다 죽으니까 나 학굴 잡아주는 거야? 잠깐만 미치겠네 반장아! 반장아 12시 넘어서면 업이나 눌러 당근 말고 그냥 해 몇 개니? 오케오케오케 구독과 좋아요 극득 찜텐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대비 올려 드리블 드리블 진짜 미친 놈 같아 너무 길어 잘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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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가야돼 한 명 가야돼 베베 그렇지 베베 몸싸움 비벼 그래 넌 그런 거 해 그런 거 오케이 또 올려버리잖아 그래 넌 그런 거 해 그런 거 어 나 안 해! 아 왜? 베베 나 맞냐? 베베 크로스?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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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뭐하니?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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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을 왜 거기서 패스를 줬다 주냐?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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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충분해! 오오오오! 야!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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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을 거야 내가 진짜 어! 오구! 이게 막았어! 그라믄 안 돼! 왜 왜 정상한테 저 갈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한 주에 넣어ßen 벨벳 샌ip 으 Mantle choses 벨벳 벨벳 구독과 좋아요. 끝 나와! 희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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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벨벳이 형님이 이거 사시면 돼 없지 이거 괜찮은데 이거.. 형님 이거.. 별로 전화 안 맞으면 사준다고 했는데 상황까지 할 수준은 좀.. 수준은 좀 나오네 이거.. 베베 형님 사준다고 했는데.. 아 형님 사준다고 했어 원래.. 풍방이요? 베베의 능력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베베야! 베베 답답하네 진짜 미치겠네? 베베 띈다 베베 띈다 베베 띈다 베베 띈다 베베 주고 베베 펀 아 얜 아무리 봐도 센터팩 체감이야 진짜로 포스면서보다 더 심해 오 베베야! 오케이.. 크로스 베베 취해주고 여기 있잖아 에이패스 토 베베 한 번 믿어 베베 한 번 믿어 베베 힐플릭 개빠르니까 베베 달려가서 슈팅 베베 길이죠 힐플릭 치면 아무도 못막음 형님 아 형님 이거 형님 들리려고요 진짜 슬픈 어어어어어어 야 이 번 페면 마지막끼 페면 마지막끼 페면 마지막끼 슬픈 용기 슬픈 니틀히어로님 별풍선 1개 석티만드 핸디 앞으로 안 받을게 슬픈 아 근데 이걸 내가 왜 샀지? 돈 아깝게 어? 뭐야? 이거 히어로에서 그런 건가?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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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호나도 살려서 잠깐 호나도 살렸는데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곳에 만약 이곳에 이거 만약에 금카 들어오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금카 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써? 팀이라고 놀릴 거야 메뉴 우리 지금 우리 주 회장님이거든 지금? 주 회장님이 하님이 지금 이거 100만원 지금 흔들어 주신다고 하거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ho are you? 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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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회장님한테 정ôt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